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서울대 경제학과입니다. 요즘 관과 일가에선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움직이는 핵심 포스트, 4인방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의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던 그런 인재들로 서울대 경제학과 부동산 정책 전성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이호성 청와대 경제수석 서울대 경제학과 8.3학번,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 서울대 경제학과 8.3학번, 또 그동안 국토부 차관으로 오래 근무해왔고 이번에 LH 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고 있는 지금 박선호 씨도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가 워낙 명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부동산 정책팀에 몰려 있는 것은 유래가 더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 정책 라인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경제학과 출신 탑지 않게 시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게 세간의 평이에요. 일부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경제학과 출신들은 대부분 시장을 중시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네 사람들은 시장을 대부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중에서도 좀 독특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학현학파라고 있는데 비교적 분배 위주의 경제학자들이 조금 더 많았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학파들은 남득우시를 주도로 한 이른바 서강학파들이 주도했죠. 그런 면에서는 좀 건전한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에게 그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V-Day 탄소중립 전략, 좀비와의 전쟁, 시장 실패, 서울대 경제학과 이렇게 다섯 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